안녕하세요. 금강경에 물들다. 벌써 9번째인데요. 지난번까지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금강경에 관련되어 있는 재반 정보들을 공부를 하면서 금강경이라고 하는 경전이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에 대한 것을 수보리 존재의 질문으로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그리고 다음 시간까지는 이제 오리엔테이션이 끝났으면 전체적인 뼈대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전체적인 뼈대를 만드는 중요한 시간을 가질 건데 그런 시간을 가지기 전에 또 오리엔테이션을 해야죠. 어떤 오리엔테이션이냐면 금강경은 누가 배우는 경전인가 이거예요. 금강경을 배우는 사람은 최소한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가 이걸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금강경, 누구를 위한 설법인가인데 등장인물 중에서는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수보리 존재를 위한 설법인지 아니면 그 뒤에서 법문을 듣고 있는 보살대중을 위한 법문인지 수보리 존재를 위한 법문이라고 하면 금강경은 최소한 누구 수준이 돼야 들을 수 있는 거냐면 수보리 존재자 수준이 되어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뒤에 보살대중을 위한 경전이라고 본다면 그들 눈높이에 맞췄기 때문에 수보리 존재자만큼 깨달음의 깊이가 깊지 않아도 들을 수가 있는 경전이겠죠. 둘 중에 어떤 대상을 위한 경전인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숫자가 두 가지가 있어요. 9라는 숫자 그리고 10이라는 숫자 어떤 숫자를 더 좋아하세요?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10을 더 좋아한답니다. 그럼 9를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딜까요? 중국이에요. 중국 사람들은 9라는 숫자를 더 좋아한답니다.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왜? 3세 번이라. 아 3이 3번이라. 아 이제 이걸 설명을 할 때 한 학자가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중국에서는 중국 사람들이 그런 게 아니라 지금 현 시대의 중국 사람들이 그런 게 아니라 중국 사람들이 지향하는 철학적이고 정신적인 문화가 있겠죠. 지향점. 그 지향점을 놓고 볼 때 10을 채우는 걸 좋아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10은 만수기 때문에 10을 채우는 것보다는 10 가기 직전 9에서 멈추고 겸양하는 것 만족하는 것 이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만족하고 겸양하면서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숫자가 뭐예요? 9겠죠. 그래서 9를 좋아한다 이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무조건 최고가 돼야 돼요. 무조건 10이어야 돼. 10. 10이어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보면 반올림도 좋아하고 버림도 좋아하고 숫자 안 맞는다고 툭하면 반올림하자 그러고 아니면 애놀이 뛰고 버림하자 그러고 근데 이 9라고 하는 숫자가 지향하는 바가 저는 개인적으로 재미가 있어요. 이 9라고 하는 숫자가 지향하는 바 군주론을 쓴 마키아벨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어느 곳에서나 언제나 승자가 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군주론에는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10명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5등 정도에서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항상 승자래요. 왜냐하면 5등 정도는 상황에 따라 역전과 패배가 왔다 갔다 하지만 그래도 5등 정도 유지하는 건 웬만큼 실력이 있는 사람은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5등 정도에서 만족할 수 있다면 어느 집단에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이 사람은 승자로서 살아갈 수 있대요. 자 숫자가 9에서 또 5가 나왔어요. 그런데 올림픽에서는 메달을 뭘 모아줘요? 금운동이네요. 그러면 금메달 딴 사람이 제일 행복할까요? 은메달 딴 사람이 제일 행복할까요? 동메달 딴 사람이 제일 행복할까요? 금메달. 아니야 넷으로 하죠. 금, 은동, 노, 노메달.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노메달. 누가 제일 행복할 것 같으세요? 전형적인 한국 사람이에요. 금메달 딴 사람의 행복지수는 낮대요. 이 올림픽 선수들을 추적조사해가지고 심리를 추적조사해 본 결과 금메달 딴 사람들은 그렇게 행복하지가 않대요. 이유는 되게 간단해요. 떨어질 일만 남았으니까. 따라잡힐 일만 남았으니까. 금, 은, 동, 노메달 중에 동메달 딴 사람이 행복지수는 가장 높대요. 이 사람에게는 언제든지 다음 기회도 있고 이번에도 본인은 정말로 안타깝게 아무것도 못 얻을 뻔했지만 얻었고 올라갈 자리도 있고 어느 정도 명성도 얻었고 9든 5든 3든 상관없이 그거는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추구하는 것과 마음이 편안한 것 무엇을 끝까지 추구하는 것과 자신의 마음이 편안한 것 이 두 가지의 줄다리기 속에서 비율을 맞춰나가는 건데 어떤 전통에서는 3이라고 하는 거고 어떤 전통에서는 5라고 하는 거고 어떤 전통에서는 9라고 하는 거고 어떤 전통에서는 다 필요 없고 10해야 된다 그러는 거고 이런 것들이 삶의 지혜와 그 문화의 성향을 보여주는 숫자들이에요. 제가 오늘 이야기를 왜 하냐면 우리 사회 전반에 보면 허용심이라고 하는 게 아주 강렬합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저 숫자에서 보면 알 수 있어요. 항상 10을 바라고 살아가거든요. 항상 1등이 되길 원하는 거예요. 이게 허용심이에요. 이 높은 기준을 딱 가지고 있으면 그 기준에 걸맞지 않고 한 이쯤 올라와도 본인은 이 사람하고 만날 때마다 항상 부족하다라고 느껴요.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이것보다 낮은 사람을 만나면 한껏 이렇게 어깨가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안타까운 게 사회 현상에서 물질이나 명예나 이런 거에선 허용심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종교 전통에도 그대로 들어와 있어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영적 허용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물질 전반에 대해서 높은 걸 추구하다 보니까 종교, 수행, 이 철학을 추구함에 있어서도 높은 걸 자꾸 추구하는 거예요. 자꾸 높은 걸 추구하려고 한다니까요. 아니, 부처님 당시에는 제가 불자들이 어려운 공부를 안 했어요. 부처님 당시에는 금강경 이런 어려운 경제는 안 했어요. 부처님 당시에는 천수경도 어려워요. 그런 어려운 경제는 안 했어요. 그냥 옛날 이야기 듣고 스님한테 가면 법구경 전생담 이런 이야기들 쭉 해주시면서 이 스토리텔링에서 이렇게 듣고 아, 그렇지 착하게 살아야겠다. 이런 교육받았거든요. 정말 종교활동이 쉬웠어요. 그냥 스님들 찾아오시니까 지난번에 탁발 이야기할 때 제가 표현했지만 스님들이 찾아오시는 보시 서비스라. 스님들이 문 앞까지 보시 받으러 찾아와 주셔요. 공양을 받으러 탁발 때문에 찾아와 주세요. 그러면 매일매일 공양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공양 정성스럽게 올리고 그리고 나서 도덕적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이것만으로도 옛날 부처님 당시의 제가 불자들 그리고 지금 남방불교의 사람들은 불자들의 행복제수가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영적 허영심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 제가 불자들의 전통수행을 뭐라고 그러냐면 시계생천이라고 그러는데 천상에 태어나는 수행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불교에서 뭐라고 가르치냐면 천상 태어나는 건 그건 별로 쓸모가 없는 가르침이다. 거기 태어나면 복진 타락이라. 결국 복 다 하면 다시 지옥 떨어질 거. 그런 변하는 행복은 추구하면 안 된다. 별로 가치가 없다. 이런 식의 뉘앙스로 가르침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니까 전부 깨달음이라. 아니 절에 왔는데 온 지 이틀 됐는데 왜 왔냐고 하고 뭐 배우고 싶냐고 하면 깨닫고 싶대요. 아니 솔직히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예요. 딱 솔직하게 몇 명이나 깨닫고 싶은지 정말로 깨닫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깨달음이라고 하는 걸 정말로 추구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그걸 진심으로 원하는 사람이 누구가 있는지를 솔직하게 생각해 보면 아니 왜 깨달음을 원하지를 않는데 깨달음을 추구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더 높은 거고 이게 더 좋은 거고 이게 더 가치 있는 거라고 배웠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뭐가 생기는 거에요. 영적 허영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논쟁의 시대가 남긴 악습 중에 하나입니다. 논쟁이라고 하는 건 뭐라는 거냐면 철학적인 가르침들이 있는데 우리 가르침이 더 높다. 우리 가르침이 더 높다. 우리 가르침이 더 높다. 이게 대신경전에 남아있어요. 뭐라 그러냐면요. 금강경에서는 무슨 경전이 최고라고 해요. 금강경이 최고다. 유마경에서는 유마경이 최고다. 법화경에서는 법화경이 최고다. 화엄경에서는 화엄경이 최고다. 이게 최고가 맞아요. 전부 다 최고가 맞는데 그거는 진리적인 차원에서 아주 깊은 차원에서의 이야기고 그거 말고 겉껍데기로는 뭐가 남아있는 거냐면 서로 학파끼리 논쟁하던 악습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최고다. 이게 최고다. 이게 최고다. 논쟁의 목적이 뭐였냐면 이 법우님이 생각하는 진리가 있고 저 법우님이 생각하는 진리가 있는데 서로 왜 논쟁하냐면 자기께 더 최고라고 말하기 위해서 그 악습이 지금 영적 허영심이라고 하는 모양새로 남아있게 됐어요. 그래서 이 한계, 악습을 벗어나지 않으면 우리가 조금 더 담백하고 현실적인 종교생활을 하기가 어려워요. 종교생활을 해야 되는데 남의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얘기로서 받아들여서 하루 배우면 하루 배우면큼 지혜로워지고 1년 배우면 1년 배운만큼 지혜로워지고 이렇게 종교생활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자꾸 어렵고 높은 것만 추구를 하다 보면 초등학생이 대학생 공부를 하니까 10년을 공부를 해도 계속 어렵기만 한 거예요. 자기는 못 배운 것 같고 그래서 이 영적 허영심이라고 하는 걸 조심해야 되는데 제가 기억이 아직도 나요. 어떤 기억이 나냐면 예전에 출가하기 전에 금강경을 배울 때 아무 내용도 모르고 그냥 스님이 읽으라고 해서 읽었거든요. 우리 스님이 저한테 매일 읽으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읽었어요. 그런데 매일 읽는데 무슨 뜻인지 전혀 모르니까 이제 가끔 궁금하면 이렇게 스님한테 가서 법문을 듣거나 TV를 찾아보거나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 채널을 돌렸는데 어떤 스님이 금강경 강의를 하시는데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금강경은 최소한 알아야야 공부할 수 있는 경전이다. 이 금강경은 수보리 존자에게 석가모니 부처님이 내려주시는 가르침이기 때문에 최소한 알아하니어야 이 경전을 이해하고 소화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죠. 믿었죠. 그래서 저는 계속 공부를 했을까요? 포기를 했을까요? 포기. 네, 포기했어요. 알아하니 되려면 멀었으니까 나중에 배우자. 그래서 공부하는 건 포기해버리고 그냥 외우기만 했어요. 계속. 뜻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뜻 찾아볼 생각도 없고 그냥 독성만 계속했어요. 이게 기준이 어떻느냐 이것에 따라 그 사람의 아주 강렬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금강경은 소위경전이죠. 소위경전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의지할 바가 되는 경전이라는 뜻이에요. 어디의 소위경전이냐면 조개종도들의 소위경전이에요. 조개종도라고 하는 건 조개종단에 소속되어 있는 불자들을 얘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불자는 재가불자도 있지만 출가불자도 있겠죠. 그러면 조개종도를 위한 가르침인데 조개종도가 재가불자와 출가자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최소아라한이라고 하는 생각 빼버리더라도 불자들 중에서 출가 스님들이 몇 프로나 될 것 같으세요? 불자 대비 1%도 안 돼요. 1%쯤 되면 대단한 거예요. 1%쯤 되면 대단한 건데 제가 그래도 그냥 1%라고 했어요. 0.1%, 0.01% 뭐 이러면 안 되니까 1%라고 그냥 했어요. 1% 그럼 재가불자가 99%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소위경전은 1%가 의지할 만해야 돼요? 아니면 100%가 의지할 만해야 돼요? 99%가 의지할 만해야 돼요? 그래야 소위경전이죠. 아니, 봐보세요. 1%가 의지할 만하면 말을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조개종단 출가자의 소위경전 이렇게 돼야 되죠. 또 이게 또 그 가르침에 담겨 있는 수준이 스님들이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조금 수준이 낮으면 그러면 재가불자를 위한 소위경전은 될지 모르지만 출가자를 위한 소위경전은 안 되겠죠? 소위경전이 되려면 둘 다에게 만족이 되는 100%에게 해당되는 가르침이어야 소위경전이라고 부를 만하잖아요. 아니,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니까 출가자 숫자가 많이 쳐줘서 1%인데 그 중에서 최소 알아 아니면 이 1% 중에서도 최소 알아 아니면 그러면은 소위경전을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피라미드 꼭대기에 있는 이 사람을 위한 가르침을 소위경전을 삼은 거예요. 이게 지금 말이 되는 행위예요? 안 되는 행위예요? 안 되는 행위예요. 그러면 이게 조개종단에서 잘못한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본래의 금강경은 100%를 위한 경전이에요. 그런데 금강경이 역대로 발전해오는 이 흐름이나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해석하는 방식이 1%를 위한 방식으로 치우쳐서 발전한 게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금강경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1%를 위한 가르침이면 높은 가르침이겠어요? 낮은 가르침이겠어요? 높은 가르침이겠어요? 100%를 위한 가르침이면 낮은 가르침이겠어요? 높은 가르침이겠어요? 낮은 가르침을 포함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 단계로 얘기하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이 있으면 대학생을 위한 가르침은 초, 중, 고에 해당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단계가 있다고 치면 이 1%를 위한 이 가르침 쪽을 단순히 높고 비교했을 때 높고 낮음으로 비교했을 때 높은 거 배우고 싶어요? 낮은 거 배우고 싶어요? 이게 지금 영적 허영심이요. 영적 허영심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장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가장 높은 걸 추구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이건 장점이에요. 근데 단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낮은 건 가치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기본기가 없는데 높은 걸 추구하는 거예요. 사상 누각을 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금강경을 해석하는 방식은 정말로 균형이 잘 맞도록 해석을 해야 되는데 최근담에 보면 지족자부라고 하는 문장, 단어가 있어요. 근데 안다 이거예요. 뭘 아냐면 만족을 아는 거예요. 만족을 아는 자는 그 자체로 부자라 이거예요. 만족을 아는 자 그 사람이 부자다 이거예요. 이건 세속의 허영심도 마찬가지고요. 영적 허영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누구를 위한 경전인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는 거냐면 금강경의 눈높이를 다시 한 번 재조정해서 내가 금강경 속에서 뭘 얻을 수 있는지 정확하게 알아서 자꾸 허영심에 북돋아가지고 허영심을 북돋아가지고 자꾸 높은 것만 추구하려고 그러지 말고 자기 눈높이에 맞는 그 가르침을 추구하고 그 방향성으로 공부를 하자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금강경이 결집되던 당시의 상황을 봐야 돼요. 금강경은 중요한 키워드가 반야죠. 반야 제목이 나왔잖아요. 금강 반야 바람일 경 그러니까 반야를 논하는 경전이다 이렇게 발전되어 온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처음에 금강경이 인도에서 성립될 때 당시에는 키워드가 뭐였냐면 반야가 아니라 보리심이었어요. 그래서 이 금강경을 공부하고 금강경을 소위경전으로 해서 포교를 나서오고 연구하고 수행하고 하던 사람들이 스스로를 뭐라고 불렀냐면 대승이라고 안 불렀고 보살승이라고 불렀어요. 보살 본인들을 뭐라고 불렀느냐 보살승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 보살승 운동의 중심경전인 중심경전인 금강경의 키워드는 반야가 아니라 보리심이에요. 그럼 보리심과 반야는 같은 거에 다른 거예요?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해요. 왜냐하면 보리심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 반야와 자비로 나눠요. 반야와 자비를 합친 마음을 보리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금강경 속에서 자비라고 하는 단어가 한 번이라도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지금 우리가 전승 받아서 연구해서 공부하는 금강경에는 자비라고 하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런데 자비로울 것 자비를 베풀 것 이런 가르침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눈을 이렇게 잘 뜨고 봐야 나와요. 왜냐하면 표면적으로 자비라고 하는 단어가 안 나오니까 자비라고 하는 단어가 안 나오니까 금강경에는 재물을 많이 보시해야 된다 이런 표현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그런데 이게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재보시보다 법보시가 좋으니까 재보시하지 말자. 법보시하라라. 그래가지고 재보시를 안 하는 건 줄 알아요. 재보시를 하지 말라는 얘기로 알아듣는다니까요. 그런데 거기에는 재보시가 공덕이 무한하다라는 표현이 분명하게 있어요. 그런데 이거보다 법보시가 더 크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지. 재보시가 아주 훌륭하다. 그것처럼 이 자비를 강조하는 내용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숨어 있어요. 그래서 자비는 무금이라. 그리고 반야는 이 무금 위에 있는 노래예요. 우리가 이 무금을 되살려 내려면 키워드부터 바꿔야 돼요. 키워드부터. 왜냐하면 반야라고 하는 걸 딱 해버리면 보리심을 반으로 딱 잘라가지고 반야에만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자비는 끝까지 무금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어떤 전제냐면 당연히 자비심이 있다는 전제인 거예요. 자비심의 뿌리가 당연히 튼튼하다. 자비심이 당연히 넘친다. 이런 상태에서 자비를 무금으로 삼고 반야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전제에 걸맞지 않은 자비심이 없는 분들이 금강경을 배우면 성과가 안 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의경전이라고 칠 때 1%와 99% 나눴을 때 자비심이 충분한 사람이 많을까요? 부족한 사람이 많을까요? 그러면 자비심도 딱 표면으로 내세워서 강조해서 갖출 걸 갖춰서 두 가지를 원만하게 공부를 해야 그래야 본래 원하는 보리심을 징득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보리심으로 키워드를 넘어가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 반야의 경전인 건 그대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다만 자비심을 강조하는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눈에 보이고 가슴에 와닿고 공감이 되고 그걸 배울 수 있는 요소들을 찾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작업은 반야라고 하는 키워드에서 보리심이라고 하는 키워드로 넘어와야 된다. 넘어와야 된다. 이게 이 보리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조개종단에서 되게 중요한 단어예요. 이 보리심을 나타낼 때 상구보리 하와중생 이럽니다. 상구보리라고 하는 건 뭘 하는 거냐면 그냥 깨닫겠다는 게 아니라 부처님의 일체질을 얻겠다는 거예요. 상구보리라 그래요. 이거는 반야와 자비 중에서 어디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걸 보면 더 확실해져요. 하와중생은 중생을 전부 구하는 거예요. 이건 자비와 지혜 중에 어디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나요. 그러면 하와중생이 자비니까 여기가 반야겠죠. 금강경이 처음 발전할 때는 이 두 가지 방식으로 발전한 거예요. 상구보리의 길과 하와중생의 길. 이게 무슨 거냐면 보살승운동을 합니다. 그러면 후 500세에 이 결집이 일어났어요. 어떤 후 500세냐면 부처님 열발하신 후 500세 정도 뒤에 약 500년이 더 지난 다음에 그때부터 이 금강경이 결집되기 시작했거든요. 보살승운동이 시작됐어요. 그런데 그 후 500세에 스님들이 보살승운동을 했을까요. 아니면 제가 불자들도 같이 했을까요. 아니면 제가 불자들끼리 했을까요. 다 같이 했어요. 다 같이. 그러면 다 같이 했을 때 수준을 놓고 볼 때 보리심에 가까이 간 사람이 있고 보리심에 처음 입문한 사람이 있겠죠. 그럼 보리심에 가까워진 사람은 자비심도 깊고 반야도 깊겠죠. 처음 입문한 사람은 둘 다 아직 힘이 별로 없겠죠. 그리고 아직 입문을 안 한 사람들도 지금 이 수준을 좀 낮춰서 문턱을 낮춰야 들어올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두 가지 방식으로 전생이 되는데 상구보리의 길이라고 하는 건 전문 수행자들 그 집단 속에서 이 보살 승운동을 이끌어나가는 리더집단들 이분들은 최고의 수행을 하고 최고의 철학을 찾고 최고의 가르침 체계를 만들고 이런 연구를 끊임없이 했을 거예요. 상구보리에 가까워지기 위해서 그러면 이 가르침을 전달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죠. 요즘 같으면 법문을 연구하고 수행하시는 스님들이 직접 법문을 해야 돼요. 아니면 제가 불자들이 나가서 법문을 해야 돼요. 제가 불자들이요? 지금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게 아직 분업화가 정확히 안 돼 있는데 분업화가 정확하게 안 돼 있는데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스님들이 본인 본인 수행 열심히 하고 본인 연구 열심히 하고 하면서 대중들한테 나가가지고 한 명 한 명 붙잡고 공부 가르쳐줄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 둘 다를 이루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래서 포교적인 효과를 명확하게 하려면 연구 집단과 포교 집단이 딱 나뉘어야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보살 승운동을 시작했던 분들은 그 당시에 완전히 신흥 종교 집단이라 그러니까 학파가 신흥학파요. 기득권 세력이 아니라 본인들의 뚜렷한 기득권 이 없는 그래서 어디 가서 보통 설법을 하셨냐면 관광지 순례지인 탑묘 부처님 탑 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서 광장에 모여있는 사람들한테 설법을 한 거예요. 처음에는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상구보리 연구하시는 이스님이 거기 가셔가지고 일일이 계속 쫓아다니면서 설법을 할 수 있어요. 없겠죠? 첫 번째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죠? 두 번째 그 스님이 가가지고 관광온 사람들한테 설법을 하면 관광온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기 쎄 안좋아 안좋아 안좋아요. 이건 하와중생을 맡고 있는 포교팀 그래서 사실은 대승불교가 처음 발전할 때 법사라고 하는 집단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 법사라고 하는 집단은 원래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부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사실은 이야기꾼같이 완전 달병가들 있잖아요. 막 재밌게 얘기하는 사람들. 사실은 대승불교라고 하는 것과 이 금강경이라고 하는 경전이 처음 결집될 때의 모습을 보면 이 하와중생의 길에 굉장히 초점을 많이 맞췄을 것이고 중요시 여겼을 건데 이 아주 재밌는 이야기들이 포함되어 있는 흥미진진한 최소 알아한이 아니라 출가해야 들을 수 있는 가르침이 아니라 99% 중에서도 이 피라미드에서 제일 밑에 있는 분들까지도 알아들을 수 있는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비불자여도 알아듣는 그런 흔적들이 제가 그냥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금강경의 소재로 다 남아있어요 여기에는요 재밌는 시간 개념도 나오고요 이 우주의 크기 얘기도 나오고요 이 우주에서 가장 작은 원자 얘기도 나오고요 금강경에는 다 나와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상구보리와 하와중생의 길이 있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와중생의 길은 반야를 강조하는 거에요 자비심을 강조하는 거에요 자비심을 강조하니까 이렇게 눈높이를 맞추잖아요 너에게 나를 맞추는 거죠 반야의 길을 추구하는 건 너에게 나를 맞춰서는 수준을 끌어높여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것이 최상의 진리다라고 선언해줘야 돼요 그러면 그것을 이해하라는 게 아니라 나침판으로 삼아서 올라오는 거에요 이 두 가지 설법 방식은 완전히 틀려요 그런데 이게 짧겠어요 이게 짧겠어요 하와중생의 길은 길어요 이 상구보리 추구하는 사람들이 보기엔 말이 너무 많아 쓸데없는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상구보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니 그냥 무상이다 한마디 하면 됐지 무슨 뭐 정토 얘기를 막 해가지고 극락이 어떻게 생겼는데 극락 장업이 이래가지고 거기에 아미타부처님이 어디 계시는데 아미타부처님이 키가 얼마고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이거에요 그냥 무상이라고 한마디 하면 되지 근데 그거는 당신 얘기고 그거 한마디 해서 알아듣는 건 당신 얘기고 나머지는 그렇게 안 하면 못 받아들였던 거에요 다만 단점이 자비심이 많은 만큼 말이 많아 그래서 이분들이 보기에 후대에 이분도 요거 추구하시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 약간 잡설이라 너무 길어지는 거에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상구보리 추구하는 전문수행자들과 포교를 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 금강경을 편집을 쭉 해가지고 결국은 문장을 남겨서 외워서 전승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상구보리 하는 사람들이 전승을 하는 거에요 하와중생 하는 사람들은 그때그때 가가지고 보아버부님한테 맞는 내용을 첨가해서 얘기하고 저쪽 가면 저쪽 첨가해서 얘기하고 그러다 보면 원본이 망가져버리죠 그래서 항상 외워 바치러 스승한테 가서 점검을 해가지고 요 얘기 빼고 요 얘기 빼고 요 얘기 빼고 요렇게 전승해라 항상 이렇게 점검받는 역할이기 때문에 그 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은 긴 거 외우고 싶어요 짧은 거 외우고 싶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만약에 긴데 긴 내용이 다 중요해요 그럼 외울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이분들이 보기에 후대에 전승할 만큼 그렇게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이 시대에 그 사람에게 걸맞는 비유였을 뿐이에요 그럼 그 내용이 다 탈락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렇게 해서 전승돼서 남은 게 지금 상구보리의 길에 금강경만 전승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반야 중심의 금강경이 전승이 되어 있다 자비는 무금으로 숨어버렸다 이거예요 하지만 그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키 큰 사람 얘기가 얼마나 재밌는지 모른다니까요 아니 인도의 부처님 당시에 외모 중심주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부처님이 한탄을 하셨다니까 아니 불자들이 본인한테 신심을 일으키는데 내 법을 믿거나 내 행위를 믿거나 내 위나 태도를 믿는 게 아니라 내 얼굴 보고 나한테 신심을 갖는 경우가 제일 많다고 부처님이 한탄을 하신다니까 이 문장 속에 보면 금강경을 공부할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의 권장 수준이 있어요 일단 금강경은 100% 누구에게나 다 해당되는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한 번의 설법 또는 한 권의 책에서 모든 금기의 사람들을 다 다룰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경전이 쭉 전승되어 오면서 누구에게나 가능하지만 가장 적절한 사람들은 이 정도 수준이다 라고 하는 권장사항이 있겠죠 그 권장사항이 여기 딱 녹아 있어요 제가 원문인데 읽어볼게요 세존이시여 선남자와 선녀인이 최상의 올바른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보리심을 낼진데 마땅히 어디에 자기 마음을 머무르게 해야 하며 어떻게 자기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까 이게 이제 주와 단의 문제거든요 인도 금강경에는 딱 가야 됨에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중국 금강경에는 두 가지만 들어가 있고 그런데 여기서 선남자, 선녀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올바른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보리심을 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최소기준은 선남자, 선녀인 플러스 발, 안욕, 따라 삼맥, 삼보리심입니다 이게 권장사항이에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상구보리를 추구함에 있어서 선남자, 선녀인이라고 하는 건 여유 있는 사람을 얘기해요 뭐의 여유가 있냐면 경제적으로요 이거 신기하지 않나요? 왜 그러냐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으면 당시 인도에서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기가 힘들었을까요? 좋았을까요? 그러면 자기 수행할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보시할 여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유는 필수라는 거예요 더 높은 가르침을 추구함에 있어서 여유는 필수다 그래서 경제적인 여유와 플러스 경제적인 여유는 있는데 마음에 여유가 없는 분들이 있죠 마음에 여유가 있는 분들 근데 결국은 여유가 있는 사람이에요 여유가 있는 사람들을 선남자, 선녀인이라고 하는 거고 그 여유가 있는 선남자, 선녀인들 중에서도 최상의 깨달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1순위로 금강경을 가장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자신의 가르침으로써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기준에 걸맞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초신보살이라고 이름을 붙일 거예요 처음 마음을 일으켰다 이거예요 보살로서의 마음을 그 다음에 그것이 상구보리의 기준이라면 하와중생에서의 최소기준은 조금 더 넓어요 문이 넓어요 부처님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눈 있는 자 누구 나와서 보라 눈 있는 자 누구 나와서 보라 이거는 금강경을 듣고 만약에 쓴 경전을 봤다면 읽고 수지에서 독성할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선남자, 선녀인이 아니어도 되고 최상의 깨달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도 되지만 수지 독성할 수 있는 능력만 있다면 누구나 금강경을 공부할 수 있었어요 이게 하와중생의 금강경의 길입니다 우리가 상구보리의 길의 금강경과 하와중생의 길의 금강경 두 가지 중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어요 전생될 때 근데 분명한 건 사라졌다 이거예요 뭐가 사라졌냐면 하와중생의 길 자비의 중심의 금강경이 탈락돼 버렸다 이거예요 사라져 버렸다 이 사라진 금강경을 우리가 되살려내야 그래야 어떻게 될 수 있냐면 이 하와중생을 위한 이야기 금강경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그래야만 바냐만 바라보면서 안 되는 거 지금 자꾸 여기다가 허황된 생각을 갖는 게 아니라 그 최상의 목표를 추구하고 싶으면 반드시 필수적으로 갖춰야 되는 게 기본기인데 그 자비의 기본기를 우리가 닦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금강경을 자비의 경전으로 만들자는 얘기인가요? 아니에요 자비의 경전은 관세음보살 보문분 보세요 천수경, 광본 천수경 보셔도 되고 자비의 경전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굳이 금강경을 자비의 경전으로 만들자는 게 아니라 자비를 되살려낼 때 본래 연구되어 있던 반야와 서로 합일돼서 본래 뜻인 보리심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상구보리길 금강경은 열심히 공부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 공부와 이제부터는 이 하와중생을 위한 이야기 금강경 자비 중심의 금강경도 같이 염두에 두고 조화롭게 공부를 해야 그래야 우리가 영적 허영심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자비와 반야가 서로 서로 서로에게 약이 되거든요 아 이야기 중심의 금강경을 하려고 했는데 오늘은 조금 이론적인 얘기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도 이론적인 얘기가 많을 거거든요 뭐 그런 날도 있는 거니까 자 그러면은 오늘 우리 자비의 금강경에 대해서 기억을 해두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비의 금강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것만으로서 성과가 있으니까 오늘 일단 그 단어 기억하시고 마무리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